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날은 춥지만 천안의 문화예술 열기는 뜨겁습니다. 성성호수공원의 UCC물에선 천안예술축제가 진행 중인데요. 천안시 시승격 60주년의 의미를 담은 대한민국 사진축전, 한국영화 100년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영화 100년전, 그리고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만화 태권브이 과거를 소환하다 총 3개의 전시로 이뤄져 있습니다. 천안시는 성성호수공원의 일대를 연중 문화예술이 펼쳐지는 고품격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인데요. 일상에서 문화를 접하는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주간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천안시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천안시가 2023년 산 공공비축 미국 3,007톤에 매입했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팜 온실 4개소가 준공됐습니다. 보육교직원을 위한 2023년 보육인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천안이란 지명은 고려 태조 왕건으로부터 나왔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데요. 천안 도독부가 설치됐던 유량동에 태조왕건 기념공원을 설립하기 위한 윤곽이 잡혔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13일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열고 2025년까지 준공계획을 밝혔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1원에 조성되는 태조왕건 기념공원은 태조왕건의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되는데 천안 도독부를 모티브한 화계를 설치해 역사성을 부여하고 태조왕건 동상을 설립하는 등 천안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시는 태조왕건 기념공원을 시작으로 천안 역사의 배경인 태조왕건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으로 관광활성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공연과 전시 등 다채로운 매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의를 일깨웠습니다. 천안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한 주 동안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주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청 1층 로비에선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담은 그림과 최근 학대 피해 아동사진 등 서른 점을 전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안내 홍보문을 배부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17일에는 민관합동 공동연수를 진행하며 아동학대 대응책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아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2050년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녹색 도시를 꿈꿉니다. 천안시가 지난 14일 천안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정책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제를 발굴하며 지난해 12월부터 기본계획을 보완해 왔습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선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 도시 천안으로 정하고 건물, 폐기물 등 총 6개 부문에서 66개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하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다짐했습니다. 농가소득 감소와 농업인력 축소가 겹치며 정부는 식량 안보 강화에 관심을 뒀는데요. 이에 천안시도 올해까지 공공비축미 3,007톤을 사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14일 2023년 공공비축미 매입이 진행 중인 아우네 농협농산물종합요통센터를 방문해 공공비축미국 출하농업인을 격려했습니다. 천안시는 이날 동면 17개 마을의 경장농업인 44명을 대상으로 2,940호를 매입했으며 추가 매입을 통해 2023년 산 공공비축미국 3,007톤을 사들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매입한 공공비축미국에 대해선 매입 직후 중간정상금을 지급한 후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셀값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차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업 인구 감소와 지역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죠. 천안시가 보급형 스마트팜 온실 4개소를 준공했습니다. 천안시가 미래 첨단 농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보급형 스마트팜 온실 4개소를 신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기술을 시설 채소 농가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극복하며 시는 수십 면과 성환읍, 성거업 일원의 각 장목의 재배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팜 온실을 설치했습니다. 스마트팜 온실은 시설 내외부 환경센서를 이용한 데이터로 내부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연동형 비닐 온실과 냉난방기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이번 스마트팜 온실 확대를 통해 농업 노동력 문제는 줄고 청년 농업인을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보육요공 정부 포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천안형 보육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죠. 보육산업에 누구보다 진심인 천안시가 보육교직원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천안시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23년 천안시 보육인대회가 지난 17일 천안시청 봉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행복한 기억을 함께 만드는 사람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는 소풍을 테마로 보육교직원을 위한 힐링 콘텐츠가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사업 발전을 기여한 우수보육교직원과 열린 어린이집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천안시가 20일부터 주정차 단속 시 문자메시지와 함께 음성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신 여부를 모르거나 늦게 확인하게 되는 문자메시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알림 서비스는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휘스랩을 설치한 뒤 가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단속 예고와 차량 이동 유도로 교통 흐름 방해를 최소화할 계획인데요. 단, 안전신문구로 단속되는 경우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별 단속 구역은 사전 문자와 음성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천안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